진짜 맛있다! 월요일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. 이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알 수있을돼요. 이날도 우리에게만 먹기 전에 우리의 출신을 잘 먹었을때 우리의 출신을 잘 먹었어요. 우리의 출신을 잘 먹었을때 다 먹다 예은아 이모 때려 이모 때려 이거 어떻게 알아먹지 이거 알아먹는데도 몰랐지 이모 때려 한번 더 때려 짱이다 김니훈 이제 다 알아먹네 예은아 풍선하고 놀자 풍선하고 놀자 풍선하고 놀자 풍선하고 놀자 야 대박 다 알아먹는다 이제 봐라 다 알아먹는다 풍선 괴롭히지 마라 예은아 왜그래 왜 풍선 괴롭혀 우리 맘에 따라서 잠옷 어디갔어 생각하려고 내놨어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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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이쁘 보컬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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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